이란 날 오빠가 얼마나 많이 치워주는지 바보야? 아직도 날 몰라? 그래, 나 모자라 후 좋게 이러 날 오빠가 얼마나 많이 치워주는지 내가 넌 영원히 얼마나 같이 있을 수 말고 말하는지 하냐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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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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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아, 아... 겁먹었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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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지, 그냥. 왜? 아, 내가 미쳤어. 아유... 문건이 뭐야? 아휴 여전하구나 그 버릇 뭐 아니야 안 임마 자 내가 우정적으로 너한테 충고 하나만 할게 세상 쉽지 않다 너 너 변해야 산다 사회적은 힘들어 역시 넌 안 돼 어? 이게 진짜 경고하는데 웬만하면 나 건드리지 마 예전엔 나 아니야 나 이제 무서울 것거든 알았어 저거 쳐받고 그냥 가는 거 맞죠? 네 또 신고해라 또 신고해봐 오랜만이야 나도 뭔 인생에 당신들이 책임진 거야 나 너 저주해 넌 오늘 내 손에 죽는 거야 사과해 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